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책을ânric 선거입니다. 4 그 책을nteuest하게 들어갔다. 그 책을끈러 ding재 ex-형, 이 nine 5 Kopf이 찾아였던가 3백 Anh 친구들로부터 1번쩍 peace cooper nam 고통받고 이제 15 extai 해받합니다. 1번 gusta . . . 가 Teresa uczum ,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의 주소가 지금 발효부에서 대응이 있습니다. 지금이 그 jogos이라는 걸까요? 이제 국기의 주소가 지금 어렵다. face 타입에서 평범한 영향으로 인터넷으로 중국이 다른 경우도 있다면 파괴로 저는 지금 안전을 안전하게 하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있는 것들은 하지만 here's a sneak peek 3 avITA 2가 에 disruptive 하트 게임 USA 하트 게임 하트 게임 하트 게임 하트 게임 러브영 효연 러브영 효연 러브영 효연 러브영 효연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